자 룰을 좀 줄여 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시작 자 도착했어요 자 한 번 한 번 저건 타야 돼 귀여워서 저건 타야 돼요 이건 탈 때 귀엽더라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조심조심 어 다리 길어요 자 도착했구요 자 양궁 양궁 자 벌써 30초가 흘렀습니다 이게 어렵더라구요 아 이게 네 좀 가까이 여기여기여기 네 네 아 아 하다 강동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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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같네 자 자 가까이 자 세번째 세번째 자 ra uh 오오 어 어 아 그리고 자 통과 통과 자 우리 팬분들이 통과입니다. 자 여기까지 와야 돼요. 자 지금 약 한 10초 정도 때 남은 것 같은데요. 자 여기서 쳐주시면 됩니다. 자 지금 12초 10초 15 14 13 아 다시 다시 여기 여기 19 8 7 6 5 아 쉽게 실패했어 아 이거 세 번째 시도할 땐 치고 동시에 하는 거 인정해 드릴게요. 마지막에 놀린 상태에서 쳤는데 인정해 드릴게요. 다 다시 벌칙석으로 이번엔 또 어떤 노래가